네 안녕하세요. 범한포제트 조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스인터널즈 슈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싱크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치매사고 대응 분석을 하는데 시스인터널즈를 자세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스인터널즈라는 도구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희들이 악성코드 분석을 할 때나 아니면 치매사고 분석을 할 때나 포렌지 분석을 할 때 어떤 동적인 분석들을 할 때 특히 프로세스의 어떤 동적인 프로세스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도구인 거고 이 안에 분석할 수 있는 각각 영역에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위트죠. 그런데 이제 시스인터널즈 스위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최신 버전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주는 도구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싱크툴이라는 건데 나온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서 이거를 이제 글로 소개를 했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몰라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싱크툴이라는 도구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 설치했던 이게 싱크 시스인터널즈 슈트를 압축을 풀었던 거기에다가 동일하게 넣어놔요. 동일하게 넣었습니다. 이게 어떤 말냐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같이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 싱크툴이라는 도구가 저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넣어놨어요. 싱크툴이라고요. 그래서 이 도구들이 보면은 현재 시스인터널즈 슈트도 예전 버전들이거든요. 다 보면 2017년도의 버전들, 그 다음에 기타 업데이트 버전들을 보시면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된 것이 없죠. 2018년도 지금 현재 1월 27일 정도가 최근인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같은 폴더 안에 이 싱크툴을 압축을 해제하시고 난 뒤에 그냥 실행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시스인터널즈에 업데이트된 거 각각 도구들이 각 페이지들이 다 있거든요. 다운로드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 다운로드 페이지들을 찾아가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 하죠. 그럼 SS로그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2018년도 11월 17일이라고 이렇게 날짜가 바뀌면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이 시스인터널즈의 어떤 압축 파일을 가지고 있던 그냥 이거 하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최대한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거기다가 싱크툴즈를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압축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최신 버전들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 보면 다 바뀌고 있죠. 다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이렇게 시스인터널즈 스위트를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